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어제 마트에 갔다가 너무 독특하게 생긴 다육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가지고 이렇게 몇 개 또 사봤어요 달랑 3개 샀습니다 자주 마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사요 이게 어제 유튜브에도 한번 나오던데 이게 실버스타라는 다육인데요 너무 이게 신기하게 생긴 거예요 뭔가 이 가시가 되게 길어요 이렇게 뾰족뾰족 가시가 길어서 어제 여기 잘못 건드렸나봐요 말짱 했었는데 여기 안에가 약간 하얀 하면서 이쁜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얘도 나중에 묵으면 붉게 물들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실버스타 그리고 이건 어소금 이것도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되게 신기한 게 생겼는데 이제 사진 찾아보니까 끝이 빨갛게 흙빛으로 물들면서 나중에 묵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없는 되게 독특하게 생긴 다육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골랐습니다 예쁘죠 이거는 꽃이 펴 있는데 얘도 다육이 까래요 레위시아라고 얘도 좀 유명한가봐요 많이들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육이 과인데 꽃이 이렇게 예쁩니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안 키워봐서 잘 모르는데 아무튼 얘가 다육이의 종류라서 이제 통풍이 잘 되는 흙에 이렇게 심어주고 키우면 너무너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개 언박싱 해보고요 오늘은 너무너무 귀여운 제 쪼꼬미 잎꽂이들 보여드리려고요 오늘 이렇게 화분 정리를 하는데 잎꽂이 애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오돌토돌 이렇게 땡그랗게 이렇게 땡그랗게 지금 나고 있어요 한 3달 정도 된 거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분갈이 하면서 나온 입장은 이거 구멍이 없는 연필통이에요 사실은 연필통에 다육이 흙 채워 가지고 올려만 놓고요 물은 어쩌다 한번 생각날 때 여기다 그냥 축축하게 가위로 뿌려주고 건들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벌써 이렇게 물을 한번 줬나 그럴 거예요 근데 각자 집 사정에 따라 물을 안 주시면 될 거예요 아마도 근데 저희 집은 워낙에 건조하다 보니까 삐쩍 말랐을 때 한 번씩 줬는데요 우와 이렇게 이렇게 얘는 좀 많이 말랐네요 얘는 물을 줘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난 거예요 자꾸 건드려요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흙을 머금고 얘가 뿌리가 감고 이렇게 너무 토동토동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너무 귀엽고 예뻐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또 오늘 보다가 오늘은 그래서 주 목적이 언박싱이 아니고 이거 귀여운 입꼬지들 너무 귀여워 가지고 한번 보여 드리려고요 또 이거 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하더라고요 혹시 입꼬지 하셨나요 그럼 오늘 한번 잘 자라고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입고 있었어요 한쪽 그 방 한 구석에 놓고요 근데 이렇게 또 생명력이 강해 가지고 이렇게 탱탱하고 통통하게 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다육이 입꼬지도 해보시면서 이런 강한 생명력 이런 귀여운 것들 한번 보시면서 힐링 하시면 좋으실 거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